대회 기준으로 펀치 선수랑 너구리 선수가 자주 나오고 저랑 케년 선수가 자주 나오기로 나온 편이었는데 오늘은 저랑 펀치 선수가 나와서 같이 하게 됐고 저는 전반적으로 펀치 선수가 오늘 세트 경기에서 되게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건 좀 웃긴 게 1경기에 나오는 것보다 2,3경기에 나오는 게 좀 마음이 좀 완전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경기 때 하는 게 그러니까 8시에 경기하는 게 잠을 푹 자가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컨디션이 완전 다르고 앞으로도 항상 2경기만 잡혔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경기는. 일단 뭐 그런 것보다 1경기 때도 제가 뭐 실수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일단 저는 경기할 때 몰래 좀 자전지를 더 잘 다는 편이고 1경기 때는 가끔 실수하기도 해요. 근데 1경기 때 지면 이제 2경기 때 약간 부담스러워요. 약간 아 나도 내가 좀 승리로 이끌지 못했구나라는 일단 저희가 선수층도 좀 많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 있고 그냥 교체 선수로 할 때 조금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8시에 하는 경기는 뭐 언제 하든 괜찮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기였는데 뭐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없었고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오늘은 부스에서 콜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특정한 실수나 안 해야 될 플레이 안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력이 더 좋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더 이길 수 있고 조금 더 압박할 수 있지만 좀 팀플레이 하는 식으로 좀 살아주면서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타해서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중간중간 사고도 조금 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방향성을 짰고 그 방향성에 맞게 흘러가다가 한타해서 잘해서 한 방에 게임 끝난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블라디미르나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캐리형 챔프잖아요. 뭐 예를 들면 라이즈, 블라디미르, 제이스, 피오라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런 챔피언을 좋아하고 잘했었는데 외국 경기에서는 그런 챔피언의 승률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팀이 그걸 못 견뎌 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호도로카 해외 나오고 되게 줄어들었는데 저는 준비는 항상 돼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이 챔피언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져 있었는데 요즘에 스크림이나 대회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서 너구리 선수가 그런 챔피언을 할 때 저희 팀이 이제 좀 더 잘 살아나는 거 보고 아 나도 다시 조선 챔피언을 해도 되겠다 우리 팀 실력이면 그래서 조금 최근에는 그런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고 그게 잘 먹힌 거 같아요. 일단 이득이라고 하면 조금 약간 표현이 좀 계산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너구리 선수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재능이 있고 뭐 그 선수가 연습하는 방식이나 뭐 아니면 그 선수가 뭐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런 특정 뭐 딜교환이라든지 딜교환 메카니즘이나 그런 공격성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을 이제 보고 배우려고 하고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냥 일단 저희 팀이 조금 한타 진영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겼다 싸우자 이렇게 콜했고 그 끝나고 나서 말하고 듣기로는 제가 이겼다 이렇게 매치니까 애들이 덩달아 들어와서 오히려 쓸렸대요. 근데 뭐 아무튼 제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아서 한타 이기고 끝난 거 같아요. 일단 좀 좋고 제가 요번주 스크림에서 좀 느낀 게 좀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크림이나 대회가 한 2주 정도 지금 연속으로 조금 침체계 있었어요. 스크림도 안 좋았고 대회도 실제로 지금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나 이틀 전 정도에 조금 느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코칭 스태프에게 조언을 듣기도 했고 제가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오늘 경기하는 데는 되게 도움 많이 된 거 같아요. 일단 그리핀이 전반적으로 실수를 별로 안 했는데 일단 원래 막 라인전이 엄청 막강한 팀은 아니고 조직력, 팀플레이, 한타가 엄청난 팀이었잖아요. 근데 라인전 또 요즘에 실수도 자주 나오고 운영 당해져 좀 실수가 많이 나와서 저희 팀의 강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해요. 일단 좀 중요한 경기나 큰 경기 이길 때는 아니면 큰 경기 캐리할 때 그런 환호나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해요. 다 같이 잘해서 이긴 경기보다 중요한 경기인데 제가 유독 잘했던 그런 경기들 보면 막 카메라가 다가오면 좀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고 네, 카메라는 많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사하죠. 일단 처음엔 부담감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이제 제가 운영이나 오더 이런 걸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담당하고 책임을 지다 보니까 부담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게 경기력이나 스크림에서 좀 안 좋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좀 부담감도 좀 덜어내고 저는 일단 팀원들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을 다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도 좋은 분들이고요. 팀원들을 믿으면서 제 할 거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사실 저는 처음에 데뷔할 때는 이제 제가 세계적으로 뭐 지금 제가 뭐 세계적인 스타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를 좀 알고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싶었고 이제 네,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목표가 있었거든요.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데뷔 1, 2년 차 만에 다 채워줬던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팀과 팀원들과 오래오래 같이 생활하면서 좀 한나라 한 팀에서 좀 오래 있고 이제 제가 그렇게 머물면서 저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이랑 팬분들이랑 좀 꾸준히 소통하고 계속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응원해주는 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팬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